한지원의 두 번째 샷 너란 통닭 오 놀랍네요 다들 축하해주네요 네드힐 도 지금 잘하고 있는데 두 팀 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려고 해도 그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sbi 저축은행 이동은 티샷이 그린 놓쳤는데 오 나이스 들어갑니다 해결합니다 이야 이동은 선수 올해 정말 지켜볼 만한 선수 중에 하나예요 지난해도 루키 경쟁이 어마어마했지만 올해도 기대되죠 이동은 선수 국가대표 선수로 유현조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김수진 선수 도망갔어요 못해요 지난주 선수를 할 수 있어요 와 와 와 와 이혼에서만 지금 샤디굴이 두 개 나오지 않았습니까? 샤디굴을 기록한 게 아니라... 이야, 쿡온홀. 이혼, 샤디굴이... 이혼에서만 두 개 나온 거예요. 와, 팝포홀에서 이렇게 샤디굴 두 개가 나옵니다. 앞서 노랑통닭이 기록했었고요. 그렇죠, 이혼에서만 두 개예요. 제 기억이 드세요, 이야. 와, 축제입니다. 참 즐겁네. 네, 다 같이 같은 마음이네요. 원래 정규토에서 기록한 선수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한 팀입니다. 참 정말 재미있게 경기하네요. 좋은 샷이었고, 박지영 선수는 몰랐어요. 딱 치고 나서 오랫동안 보고 있는 걸 봐서는 잘 들어갔다. 딱 잘 맞았다는 느낌으로 왔어요. 반응을 보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네, 이 행운의 해봉을... 어린 친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Guard해 봄의 해봉이ims입니다. 국제소사랑